오늘 이렇게 오기 전에 이러한 시간을 찍고 왔는데 사실 그 기사를 좀 봤어요 봤는데 정말 저는 진심으로 이 신혜수 선배님이 질리신 걸 제가 밝혔어요 이제야 정말 별의보이 뭐 한번 저도 눈물도 안 눌렀어요 흥생이니 강렬해 조금만 참각 관계에 나오는데요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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